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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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에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살림들은 또 화장실 잘 못 간대요 또 등산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변화하는 세계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뚱따니 같은 거 어른도 아니지 그거는 아니 등산기에 서가지고 맨 처음에 오는 사람 했고자 하려고 기다리고 앉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우리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면 그래도 거기에 일정하게 흐르는 룰은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인과응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보는 우주 인생관은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때 현실적으로 보는 세계관이 있고 또 이상적으로 보는 세계관 우리가 뭔가 현실은 이렇지만 이상적으로 꿈을 꾸고 있는 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있잖아요 두 가지 측에서 보면 현실적인 인생관에서는 대개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고통의 연속으로 보거든요 그럼 왜 고통의 연속으로 보느냐 먼저 시간에 우리가 줄줄이 쭉 계속해서 해왔던 게 12, 2년 중에서 무명에 와서 부딪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어리석기 때문에 아니 어리석지만 않으면 제대로 알면 등산을 가는데 앞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낭떠리게 있을 것이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이 화장실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게 모두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럼 같이 살고 있는 중생들 다른 중생들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개라든지 개미라든지 다른 동물들은 듣는 거 보는 거 우리 사람하고 틀리게 멀히도 보고 느낌으로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느낌을 잘 이해감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친구 이별 가거든요 그럼 내가 경험을 하더라고 친구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없어요 그게 이해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다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세요 그런데 먹기가 싫어 그러면 싸운 집이라든지 또 장사한 데다 팔라고 내놓은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람에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욕심이 많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와진다 그래서 그게 고통의 원인을 집성제라고 보고 고통받는 것 자체를 고성제라고 보는 거예요 고집 그렇게 보고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 잘 살 수 있는 세계 극락 같은 세계 그런 세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세계인데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 우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그 세계를 얘기를 해놓고 계시거든요 극락 세계다 그게 좋은 세계다 그게 똑같은 세상이라도 이북에 태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매일 무슨 새벽 옛날 새벽 별벽이 운동이라든지 또 60일 운동 200일 운동해서 달달 볶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쉴 새가 없이 그런데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자유도 없으니까 조금 이거 몇 시간 거리 30분 거리 1시간 거리 아니요 38선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가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그런데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 없겠느냐 그거지 어떤 세계는 고통의 세계고 어떤 세계는 극락 같은 좋은 세계가 된다 그래서 그럼 다 같이 극락 세계 같은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없겠느냐 불교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수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좋은 세상 극락 같은 세상을 멸생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바로 도성제 그래요 도성제니까 수행을 잘하면 다른 데서 쉬운 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사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 국민이 다 같이 도사가 돼야 되는 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다 얻어지고 대통령부터 저 밑에 시골의 촌부까지 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불국종토 건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좋은 세상도 있고 어떻게 수행하면 되겠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가르쳐놨잖아요 그게 사성제거든 그런데 그 사성제를 기본 교리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고 사성제 앞에다 물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반자신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깊이 가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듣는 불장님도 그렇고 지금 뭐 그냥 재미있게 한참 듣다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 주제를 잃어버릴 때에서 하여튼 반자신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자신경 해설 한글 해설해 놓은 거 보면 태어난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듬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로 풀리된 거는 그러면 매일 태어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병드는 옷도 없고 영원실에 가봐요 장례식장 가보면 죽는 사람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없고 병원에 가봤도 밀려요 나도 어째 병원 갔다는데 몇 시간 기다려야 돼 사람이 하도 많아 아주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아픔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하는 천도제 거기에 나오는 영가들한테 드리는 법문에는 태어남은 한조가 구름이 일미요 죽음은 한조가 구름이 흩어지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에 푸른 안에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을 태어나고 죽는 것에 비유하는 또 그렇게 값어치없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알 것은 진리 그러면 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도 몰라요 시공을 초월해야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태어나서 산다 그러면 적어도 불교에서처럼 스케줄이 크게 한 일곱을 살든지 일곱 극락에서 하루 지옥에서 하루를 일곱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계산으로 하면 4억 3천 2백만 년이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100살도 안 되고 30살에 죽고 20살에 죽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세월에서 4억 3천 2백만 년의 그런 세월을 하루라고 봤을 때 100년 사는 거는 우리가 잠시 잠깐 구름이 잠깐 보였다가 바람불면 흩어지는 거 똑같이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애들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고 병도 나고 죽고 그런 삶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계속되는 삶을 전부 알면 알 수 있으면 죽는 게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나게 되는 게 아니다 알 텐데 태어나기 전에 기억을 여기 태어나기 전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묵잖아 분명히 새로 태어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선상에다 쭉 놓고 보면 사람이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게 그걸 계속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있어 보면 아까 했던 일곱을 4억 3천 2백만 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천 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다 그건 새로운 출발이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폐차를 시키는 것과 똑같이 몸이 처음은 낡았으니까 무릎도 삐그덕거리고 다뤘다고 그러대 태행성 눈도 안 보이고 다 그러면 바꿀 거 아니에요 귀에 자동차 바꾸듯이 그렇게 주변에서 보면 죽는 게 아니다 또 태어난 것도 새로운 몸을 받으니까 새 차 받았으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보질 못하니까 또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죽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아는 것만 전부가 아니거든요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상국유사에 나왔던 얘기를 하나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신라시대에 경주 난산 서북 쪽에 은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 20대 젊은 사람이 사냥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냥을 무슨 사냥을 했냐면 수달을 잡아왔대요 그런데 수달 피에 왜 가죽을 또 쓰려고 수달을 잡은 거를 사람이 사면 잔인한 거예요 껍데기를 홀딱 싹 벗겼어요 수달 피 껍데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나무에다 말리려고 걸어놓고 수달 몸뚱이는 조금만 팽개쳐놨어지고 다 그 다음 날 들어가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걸어놓은 수달 피가 혹시 바람이 날아가지 않았나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고 나가서 보다 보니까 그 밑에 먼저 수달 임자는 수달 아니요 수달 껍데기를 홀딱 벗겼으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핏자국이 쭉 나서 간 자국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핏자국을 쫓아가서 쫓아가 봤어 그랬더니 아 수달이 껍데기가 홀딱 벗겨진 수달이 딱 벽대기가 보이는데 새끼를 다섯 마리를 끼고 홍석에 끼고 새끼를 낳았던 수달인가 봐 새끼를 끼고 죽었더래요 아니 거기서부터 그 몇 미터를 몇 십 미터를 가가지고 새끼 있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이게 모성애라는 게 그런 거요 근데 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이 배를 몰고 와서 우리나라 가서 꽃게도 잡아가고 다 잡아가는데 대개 이제 알이 배에 있는 알이 배에 있는 고기는 잡지 않는 거라는 거면 근데 이제 알 밴 고기를 그건 시기적으로 알 거 아니야 사람이 요 때는 잡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래 넘어서 잡고 또 새끼들 조그만 거는 잡아서 한입 거리도 안 되잖아요 아니 닥치라는 걸 다 잡아갔다가 어부들이 그걸 붙잡아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을 죽일 때라도 이게 이제 서로 인간 인간들이 참 참 모진 거요 사정을 보고 어? 그 시기를 봐서 그렇게 되면 무조건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앉아서 무슨 뭐 저희들이 마음말에 영장이라고 큰소리 치고 앉아서 어? 그러니까 슬플 때가 많아요 그쵸? 네 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 문득 하나의 충격을 받은 거요 야 내가 그냥 나는 그 가죽을 쓰기 위해서 몇 푼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잡아서 껍데기를 벗겼는데 그게 어미 없고 새끼를 위해서 저런데 내가 그렇게 뭘 낳거나 생각하고 어? 충격을 받은 끝에 출가를 해요 아 그래서 난 이제 살생을 하고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되고 남은 여생을 참여를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출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시대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그때는 유학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느 스님을 만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네 가르침을 어떤 쪽에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이제 선무에 3장 이제 경률론 3장에서 훌륭한 스님을 3장 법사 그러잖아요 네 현장 3장 법사 그러듯이 선무에 3장을 찾아가요 네 찾아서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 어?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니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기 신라 땅에서 왔다 그랬더니 근데 우리는 큰소리 치고 있지만 그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당나라 때인데 중국도 그 놈의 인간들은 또 우리나라를 또 우습게 봤나 봐요 동쪽에 오랑캐가 무슨 불법 공부냐고 그냥 쳐다도 안 봐요 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죠 어?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이 좋아요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우러 갔는데 어? 그 소리 듣고 또 팽 돌아서 가지고 그냥 올 수도 없고 그래도 굳이 참고 그래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 꼭 참아요 참고 3년을 지내 네 가전신분은 다 하고 어려운 일은 다 하면서 그러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고 더 이상 자꾸 이따 봐도 안 되겠으니까 단판을 제외 되겠다 생각하고 애라 죽기 사기다 생각하고 어? 죽기 아니면 사기다 생각하고 내가 이 배우고자 하는 이 뜻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로 불이 그냥 볼 혹해 있는 화로 불이 당겨진 화로 머리에 이기고 손님의 3장 앞에 나타나요 어떻게 됐겠어 머리에 화를 이었으니까 어? 머리 터지는 소리가 하여튼 뭐 뻥 대포 터지는 소리가 뻥 머리가 터졌대요 어? 화로 머리에 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아 떨어져 기절하고 나아 떨어진 거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만큼 대단한 거요 네 아 그 옛날에 달마선사가 왔을 때도 해외 가수님이 어? 팔을 잘랐잖아요 한 칼을 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르고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어떻게 들린 게 아닙니다 하고 그 어?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니까 가르침을 줘서 이조가 됐잖아요 해가스님이 마찬가지로 이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실내에서 간 스님이 해통스님이에요 아 해통스님인데 그 손님의 3장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어? 이렇게 다듬어주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앉았더니 어? 이렇게 싹 나왔더래요 또 아 아 그 자리에서 어? 네 그 인도에서 온 인도 인도 인도에서 온 밀교 어? 밀교의 스님이에요 이제 진언종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냥 나타내지는 밀교 그러면 비밀교 줄여서 밀교 그러거든요 네 나타내가지고 하는 거를 현교 어? 우리 경전으로 배우고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 어? 그게 현교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게 밀교에요 그렇게 밀교가 금강살타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인도에서 스님이 대일여래 대일경에 있는 사상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제 모아서 그거를 남부 인도의 철탑 안에 보관해 두었대요 후세 누군가가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계속 전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비밀스럽게 가르쳐준 밀교의 교의를 거기다 이제 간직해 놓은 거요 그랬더니 용수 스님이 유명한 스님 아니에요 그 용수 보살까지 용수 보살까지 부르는 그 용수 스님께서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로 이어서 전해 내려오다가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금강 스님 무슨 쪽 쭉 연결을 지었다가 선무에 아까 있는 선무에 선무에 스님이 중국으로 밀교를 전파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밀교가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가 밀교 계통에서는 부처님을 안 모셔요 안 모시고 옷 많이 반매음을 이렇게 걸어놓고 해요 우리나라도 밀교가 많이 있어요 진각중이라든지 진원종 계열 그건 밀교 계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원여스님 이후에 통불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선교 선종 교종 양종으로 나누지만은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교와 밀교로도 나누거든요 이렇게 밀교에 나오는 게 진원을 외우는 거예요 이거 3밀 그러면 밀교에서는 3밀 그러면 10밀 9밀 의밀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생각 뜻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관하고 손으로는 수인을 하고 수인을 하잖아요 네 부처님이 왜 손 모습으로 전부 모습으로 부처님께서 그냥 손 모습을 다해요 석가여래께서 경제 불구사에 있는 건 항마촉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수인은 은사스님이 비밀 비밀스럽게 전해줘요 그래서 저도 밀교에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밀교에 나오는 기도법을 이렇게 봐서 이 보살계는 전해지 좋겠다 그러면 기도를 시켜봐요 그러면 되게 가사장 사이에 감추고 대원성치진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할 때는 원만이 반멸을 할 때는 수인을 해요 원성치진원은 이렇게 수인을 사실은 보여주지 않아요 이걸 감추고 해요 그리고 진원을 외우는 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부는 아까 얘기했던 통불가 되다 보니까 각 사찰에 지금은 법회 오기 전에 참선도 하잖아요 입장에 들겠습니다 죽비치고 참선도 하고 천수경도 읽고 경전 공부도 하고 겨울이 공부도 하고 또 천수경에 보면은 신메장고 대다른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천수경에 보면 온갖 거기 진언 다라니 진언이 나오잖아요 뭐 옴람도 나오고 옴람도 나오고 그렇죠 전국 업체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도 나오고 그게 전부 밀교에서 나오는 진언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는 합쳐진 건데 중국에서는 따로따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선임의 3장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중생의 고통스러운 면들을 이렇게 면해 주는 거요 벗어나게 해 주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혜통스님이 화를 이고 머리가 터졌는데 이렇게 만져줘 가지고 낫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하는 용기가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배우려고 하니까 열심히 가르쳐서 전술시켜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때 이제 당 고종인데 당나라 임금이 고종인데 고종의 딸 공주가 병이 들어요 그런데 의사로 낳을 수 없는 병이에요 의사가 암만 해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와서 고초집사하고 선임의 3장한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 가나 우리 혜통스님이 가나 똑같습니다 정말 전술해졌으니까 혜통스님이 가요 가서 보니까 용이 장난을 해서 병이 있는 거죠 교룡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흰콩 검은콩을 가지고 신병 병사를 만들어 가지고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전부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병원에서 안 되는 의사가 포기했을 때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종교적인 힘을 빌리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호무맹랑한 얘기 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저도 많은 사람 살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면 그게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밀교에서는 기도법이라든지 적용해서 보면 인연이 닿으면 알 때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고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룡이 내쫓긴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화딱씨가 나가지고 신라로 와요 교룡이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어떻게 알았냐면 정공이라고 하는 신화가 당날까지 왔다가 혜통스님을 만나요 문잉님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용이 가진 장난을 해가지고 행패가 상당히 심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혜통스님이 신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문잉님이라고 하는 숲속에 가서 용을 퇴치시켜버려 그런데 용이 퇴치시켜버려 용이 퇴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이게 귀신같지 않은 거예요 정공이라고 하는 신화가 요걸 가서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앞에 버드나무가 멋있는 게 있는데 버드나무 가서 붙었어요 용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변신을 하니까 버드나무를 멋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상해 그 버드나무가 그 휘영천 가지가 늘어지고 모습이 참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신라의 왕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에 돌아가시고 그 아들은 효소왕이 등극을 해서 왕위를 물러받았는데 아버님 장사를 지내야 돼 지내야 되는데 그 당시 오늘의 요수님의 불광산이라고 그래요 그 산에 장사를 모셔야 되는데 장례 행렬이 나가야 되고 상여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려고 보다 보니까 그 버드나무에 걸리는 거예요 버드나무를 비워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왕이 돌아가셔서 선왕의 장사를 지내는 데까지는 버드나무가 무슨 문제예요 버드나무 비라고 그랬더니 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죽으면 죽어도 이건 안 됩니다 못 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겠어요 왕이 효소왕이 결국은 죽어요 밀어나면 비워지고 그러니까 결과가 딱이면 누가 죽인 거예요 용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이 복수한 거나 마찬가지지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혜통 스님이라는 스님이 역적 같은 전공하고 친하다 그 얘기를 듣고 혜통 잡아드려라 이렇게 병사들을 50명을 보내요 이렇게 병사들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왔냐면 절에 있는 혜공 스님이 계신 절 병사를 보냈더니 혜공 스님이 병사들이 와서 잡으러 오니까 지붕 위에 올라앉아요 지붕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사기 사기로 된 병을 요만한 거나 들고 앉아 가지고 그 병 모가지에다가 빨간 손을 쭉 그어놔요 그리고 쭉 보여줘 보여주고 너희들 모가지를 다 보거라 50명 병사의 목에 전부 빨간 손이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걷는 순간 거더니 물러갈 거냐 있을 거냐 내가 이 병목을 잘라내면 너희들 목이 다 떨어져 나간다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나 살려라 다 도망간 거예요 아니 거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거예요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효수왕이 쭉 알아봐요 알아보더니 그렇게 나쁜 스님이 아니고 나라를 구해러 아니 전공하고 친하다고 그래도 중국에 있다가 용이 장르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백성들을 잘 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니까 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훌륭한 스님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국사로 삼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는 왕국에 불러들여 가지고 제가 등창이 났습니다 효수왕이 이걸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어이 임금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의사들이 아마 고쳐야 할 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혜이통 스님께서 보시더니 왕께서 전생에 재상으로 있었다 재판을 잘못해 가지고 무고한 백성을 하나 죽였다 그 백성 이름이 신충이라고 하는 백성이다 그런데 신충이라는 백성을 무고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 귀신이 달부터 가지고 등창이 나 있는 거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생에 임금께서 죽인 신충이라고 하는 백성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주세요 알았다고 절을 내 짓게 놀아 그러고 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혜이통 스님의 일생을 통해서 쭉 이렇게 더듬어 봤듯이 우리들이 모르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별안간에 죽는 일도 있고 또 아프지 않는 사람도 병원에 그런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해봐요 또 예를 들어 무송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의 빙의가 됐을 때 신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을 고통받지 않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의술로 안 되고 상식으로 안 될 때는 종교가 종교의 힘에서 대신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밀교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쭉 해왔으니까 지금 있는 얘기가 상공유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실시 있었던 얘기 역사를 기록해서 한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걸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다 보면 대개 자기가 모르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험담 같은 걸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몇 달 전에 저 지방에 사는 신도 하나가 41살 된 사람이에요 41살 된 사람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하게 손자 하나가 41살 된 청년의 동생이 석 달 만에 죽어요 그리고 한 달 됐는데 이 사람이 배낭 안에 식당을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와요 지방병원에서 수원 밑에 병원에 평택지방에 병원에 갔더니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에 가봐야죠 자기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맥도 뛰지 않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수원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그거 이제 할머니 때부터 저한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님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다 죽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대학병원이면 크잖아요 의술 좋잖아요 거기서 죽을 장례식을 준비해라 사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은 할머니 천도 일을 했느냐 49일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가 또 죽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줄초상이 나는 거야 말하지만 그러면 그 손자가 죽었는데 장사는 잘 지냈느냐 그러니까 스님들 모시지 않고 그냥 장사하면 지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선 내 하자는데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조상들을 전부 이제 명단 조상 명단을 받아가지고 당신들 안 와도 급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새해가 없고 날 잡을 사이가 없으니까 오늘 당장 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장 천도리를 해줬어요 돈이 어떻든 간에 우선 살리고 봅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천도리를 해주고 그날로 우리 총무보살하고 같이 수원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간병이 있고 그 사람들은 밤새 있으니까 부인하고 어머니는 지쳐가지고 이제 교대를 한 거야 간병이 나고 그랬더니 갔는데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위독하다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이렇게 눈을 뜨더니 스님 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염지를 주고 내 가족이 있던 염지를 끼워주고 날 알아봐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억지로 깨워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병원에서 3일 만에 죽는다는 얘기지 장사치라는 얘기를 해서 3일 만에 죽는다는 얘기 그걸 듣고 내가 3일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을 테니까 정기 차리고 집에 갈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들어 놓더라고 그러고 바로 왔어요 3일 만에 말짱하게 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부식이 있으면 많은 사실은 이제 방송 때 이런 데서 얘기하면 십이 따지는 사람들은 아 그럼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런 거 많이 있거든 근데 밀교에 사는 지금 이런 아까 했던 얘기들이 이제 황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각각 세상을 살다 보면 믿지 못할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반할신경 강의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저쪽에 이제 화엄정초조 두순순을 비롯해서 밑에 진관스님이 와서는 기철학 기가 살아있는 길을 같이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그게 불교에 있는 걸 찾아내고 또 밀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밀교계통의 진원종이라든지 진각종이라든지 밀교계통의 종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 분별 우리들이 음식을 한식 좋아하고 또 중국식도 좋아하고 양식도 좋아하듯이 각자 취향에 맞게 이렇게 부처님을 가르치면 널리 모든 모든 중생들이 전부 펼쳐질 수 있도록 해 놨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사성제 하는 중에서 이런 얘기를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믿습니까 간센보살 아 아 아 저는 아들 노총각이 하나 있는데요 걔가 장가를 안 가서 그러는지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굉장히 말만 하면은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스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요새 40 50대 충각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하고 시대가 틀려져서 어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러냐면은 살기가 편해서 그래요 아 옛날에는 어 옛날에는 어 그렇다고 아들 혼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며느리 까미 세이잖아 네 며느리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 아 옛날에는 어 옛날에 50년 60 70년대 그때만 해도 네 직업이 많지 않잖아요 네 여자분들이 적당한 직업이 없으니까 살기는 어렵고 네 숟갈짝 하나 숟갈 하나 줄이려고 네 시까라고 그러고 15번에만 부모가 재인 모양 맨날 시까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냥 좋다 나쁘다 생각하냐면 무조건 시깔 생각했잖아요 네 어 요새는요 내가 방석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여자들이 남들을 데리고 사는 세상 아니에요 어 아 연아의 남자들 데리고 같이 살잖아요 어 누나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살기가 편해져서 그런데 이게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고 네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전에 사실 실제 이제 딸을 셋을 데리고 온 그 신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왔어요 딸들하고 같이 전부 하세요 아이 스님이 우리 딸들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 가만히 가려고 안 그러는데 뭐 그랬더니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갈 생각 없어 그랬더니 없애요 그래 딸들이 네 그래 내가 지금 이 딸들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산 것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살아온 결혼 생활을 보고 아니 부러운 게 있어야 어 그래 샘 내서도 갈 거 아니냐고 네 엄마 아빠가 살아온 거 보면은 더군다나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시 가겠냐고 그랬더니 어 스님 말씀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또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 꼭 시 가라고 그러고 아파트 사놓고 어 어 신랑만 먹으면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어 또 애 낳으면 정부에서 돈 준다 그래서 뭐 가는 거 아니고 네 자랄 때부터 어 네 좋은 모습을 봤어야 돼요 아 어 어 엄마는 막 집에 일만 하고 네 아버지가 구박하는 거 다 파다 주고 어 먹는 것도 제대로 마시는 것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그러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보고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 보고 부러운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저런 생활 하려면 결혼 안 가겠다 아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업이라고 그래요 네 자라오는 과정에 어떻게 잘 인연을 맺도록 만들어주느냐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거는 전생의 인연을 잘 맺었어야 되거든요 네 전생의 인연을 맺었으면은 길 지나가다가 0.5초 그래요 사람은 눈이 마음의 창문은 그래요 네 눈에서 업이 나간다고 그래요 네 눈길이 탁 마주치는 동안 불이 번쩍 해요 네 번쩍 그러니까 10년 교제해도 어 10년 교제했어도 결혼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 길에서 지나가다가 오다가 봤어도 어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어 묘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인연을 만나 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처녀총각 장가 안 간다는 것도 아 거기에 이제 또 어 3대 거짓말이 하나래 네 근데 그걸 맨날 시익 가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시익 가지 말고 네 나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자 아 아 아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진저리네요 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인연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아 그러면 놔줘야 되거든요 네 여행 간다면 가게 해주고 네 직장에 늦게 들어와도 어 어 어 요새들은요 당 차 가지고 어 자기 출신 차래요 네 네 근데 어떤 집은 그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열 시 되면 저 서울시에서 사이렌 울려요 네 그게 무슨 사이렌인지 알아요 네 도용 금지가 아니고 집이 청소년 집에 일찍 들어와라고 인연이 만나지면요 옆에서 보면은 부모들은 이제 시집 안 가고 장가 가는 게 지겹게 느껴지겠지 네 근데 스님들 입장에서 옆에서 보면 요 아 금방 가는 거예요 아 마땅 사람 많으면 한 달 두 달 있다 바로 가더라고 아 그냥 초조하게 기다릴 거 없어요 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방법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집가면 어떨 거냐 그지 시집가면 어떨 거냐 나중에 못할지라도 시집가면 너 반찬 내가 엄마가 다 세주고 어 네 애 낳으면 애 처음에 봐주고 못 봐주더라도 네 그리고 널 위해서 시집가 하기 위해서 엄마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게 뭐이다 뭐다 뭐 준비해놨어요 아파트 몇 개 사놨어요 아니 아니 뭔가 아니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돼요 준비해 놓은 게 네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거 없고 이제 막상 시집 간다고 장가 간다 그러면 너 돈 벌어 놓은 거 있어 네 어 그리고 엉뚱한 아니 그래요 아들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들한테는 어 괜히 시집만 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 시 모이는 데서 진척 진척증 아네 삼촌이든지 당숙이라든지 만나면 장가 안 간다고 시집 안 간다고 그럼 팍 입 바른 소리 해요 네 그럼 애들이 그래요 장가 가면 어떻게 할 텐데요 네 장가 뭐 해줄 거요 네 그냥 빈 인사를 그러지 말고 하다 못해 마땅한 처녀가 있으면 어 조카한테 소개를 한다든지 네 마땅한 어 또 사기감 있으면은 어 소개를 한번 해 준다든지 어 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그게 스트레스만 쌓여 놓으니까 네 집안에 큰일 있으면 가지도 않아요 애들이 인사받기 싫어서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딸 아들딸 결혼하는 아들 딸들한테 업을 소멸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들 딸한테 절하는 거요 그렇다고 아들아 거기 앉아라 그리고 거기다 부처님한테 절 개구하고 자서면 얘기하고 돌려서 제가 우리 엄마가 나이도 안 봐서 망정 들었나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회사를 저쪽 방에 저쪽 방에 회사가 있다는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요 근데 세이지도 말고 무조건 하는 거요 요쪽 방에서 건너면서 자면 그쪽 방에 나고 절을 하는 거야 몰래 그러면 사람 생각이 나는 거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해줘요 그러면 업이 소멸시켜주는 거요 그러니까 못된 나하고 못된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쓰라고 진심으로 빌어주는 거요 그럼 하나 아들 떨어져 나가요 업이 소멸되는 거요 그럼 그게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하지 못하는 업이 되는 거요 그걸 소멸하면요 그게 다 소멸되면 사방에서 어? 사이삼 짜고 몰려들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해놓고 그때 기도도 해주는 것도 없고 말로만 장가 안 가냐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짜증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 해주고 올 때쯤 되면 문 앞에서 기다려주고 열심히 잘 보살펴주면은 아 이렇게 엄마 대신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은 나에게는 마누라 될 사람 부인 될 사람 밖에 없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사는 거 그냥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렇죠 방법이 되세요 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갔다 가시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경에 도출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니사람 감사합니다